배우 정우와 김대명, 박병은 주연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아가 다음 달 개봉합니다. 수사는 본업, 뒷돈은 부업인 두 형사가 인생 역전을 위한 완전 범죄를 노리며 더러운 손에 손을 댔다가 계획에 없던 사고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고요. 연기파 두 배우 정우와 김대명이 비리에 연루된 형사 역을 맡았습니다. 불안당 나쁜놈들의 세상과 킹메이커 각본을 맡았던 김민수 감독의 연출 데뷔작으로 영화는 다음 달 17일 극장가를 찾아갑니다.